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공동의시장입니다. 남북민동 부산공동의시장입니다. 뭐냐면 고기를 잡으면 여기서 입찰해서 시중에 나가는 겁니다. 수협에서 하는 겁니다. 수협, 수산업, 농수산 수협,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에서 하는 겁니다. 고기를 잡으면 여기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공동의시장 담벼락에 있는 개순물입니다. 공동의시장 담벼락에 있습니다. 동동 담벼락에 있습니다. 11평 소형아파트 있고요. 공동의시장 담벼락에 있습니다. 네, 공동의시장 담벼락에 있는 개순물입니다. 네, 공동의시장 담벼락에 있습니다. 네, 공동의시장 담벼락에 있습니다. 네, 담벼락 개순물입니다. 공동의시장 담벼락에 있는 개순물입니다. 어? 이 시간이 얼마 안되네. 이거 금방 찍었네요. 이거 금방 찍었네요. 네, 금방 찍었네요. 어, 담벼락에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주변에는 더 면물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것으로서 공동의시장 담벼락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의시장 담벼락 면물은 몇 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